깨어있네 못 깨어있네 끊어지네 하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사람은 신기하게 그 소리 하고 있고 그 소리에 집착해서 이걸 놓쳐요 그 생각을 괜히 일으켜서 일으킨 생각을 밀고 가느라고 참나를 놓쳐요 그러니까 참나가 약해지면 신호가 옵니다 너 참나 놓친 것 같아 그런데 참나를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참나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게 안 느껴지세요? 별짓 다해도 존재한다는 자각만큼은 계속 흐르고 있을걸요 그럼 그 참나 자각은요 지금 자나 깨나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르시는 거지 무의식적으로는 참나가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왜 참나를요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? 원래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참나가 늘 함께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참나를 자나 깨나 붙잡으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에고가 노력을 해서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돼요 안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고가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선문답에서는 에고도로 힘 빼라고 하죠 찾지 마라 그래요 찾으면 어긋난다 평상심이 도라는 그 선문답이 평상심이 도다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찾으면 어긋난다 찾지 마라 참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순간 나는 참나를 놓쳤다는 상이 일어나요 벌써 그게 마장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이미 참나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감이 더 성성이 드러나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꽉 차요 마음을 채워요 그렇지 않으세요? 존재한다는 게 참나예요 그래서 누구나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강의에도 강적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초창기 견성 코스 했을 때 존재한다는 건 아시죠? 전 제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몇 번을 찾아오시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본인이 존재한다는 걸 설득 못 시켰어요 워낙 고정관념이 강하셔서 왜 저분이 저러게 됐나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봤겠어요 지난 13년간도 봤지만 그 전에 공부할 때도 계룡산이나 이런 데서도 오만 사람들 다 봤거든요 잘못되는 케이스도 정말 다양하고 제일 무서운 게 올바른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치우쳐요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그렇다 하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세계를 다 그 식으로만 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거를 스승이 깨줘야 되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그걸 또 조장해요 스승이라도 또 스승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은데 보통 또 스승 말 안 듣고요 가까운 선배 말을 들어요 그럼 이게 잘못되는 아주 케이스들입니다 선배 말 듣고 가고 있어요 경전도 아니고 성인의 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헤매고 있는 선배 말을 듣고 같이 가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양반도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불교식 이론을 주입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한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요 그 고정관념이 다 튕겨 버리는 거예요 전제감이 참나요 전 존재하지 않는데요 방금 그 말 다 어디서 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 존재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 하나가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강의 때 안 나오시면 제가 못 보니까 이런 수련 모임도 없었으니까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도움이 더 되셨을 텐데 강의장에서만 그때 제가 돌을 펼 때라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제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5, 6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냥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알아요 사실은 초등학생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면 알아요 알기는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들 논대요 근데 또 어른들은 관심은 있는데 설명은 못 알아들어요 참 두 개 섞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른들은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너무 많은 걸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관념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자기를 괴롭히는 주적은 자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관념 몇 개만 바꿔도 살만해집니다 세상에 근데 그걸 못 바꿔요 그게 너무 나 나 같아서 못 바꿔요 그 관념이 나인 거예요 차마 이 물건 못 버리는 거죠 생각도 물건이랑 똑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사실 출처도 모르는 짝퉁인지 정품인지도 모르는 생각들이 엄청 들어와서 마음의 집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다 그 생각들의 조언대로 결정하고 계세요 근데 저 친구가 언제부터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나한테 조언을 하고 있지? 저 조언은 자명한 거야?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새도 없이 이미 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에는 переч桑 하는 거라고 해야겠는 그냥 내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먹을 때 안녕하세요 그냥 내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지